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태그와 멀티미디어 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HTML 문서에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사용할 때는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주소, 경로를 작성하고 alt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작성합니다. 이 alt 속성은 작성해 두시면 해당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졌을 때 화면에 이미지 대신에 이 alt 속성의 값이 출력되고요. 또 이 부분이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때는 src 속성과 함께 alt 속성도 세트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샘플 이미지를 준비해 뒀는데요. 이미지 폴더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상대 경로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현재 문서와 같은 폴더 아래에 있는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위치한 cat 파일을 가져오시면 문서에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alt 속성도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 태그는 src, alt 속성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가로 크기를 지정하는 width 속성하고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high 속성이 있고요. 또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잠깐 표시되는 툴팁을 지정하는 타이틀 속성이나 웹 브라우저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로딩 속성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미디어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이미지나 소리, 영상 등의 미디어를 디지털식으로 표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웹에서 멀티미디어를 다룬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비디오나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런 기능들이 비표준 기능이어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띡하니 알아서 해주지 않았고요. 악명높은 액티브X나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도비 플래시 같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에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음 근데 HTML5부터는 이런 확장 기능들을 웹 표준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HTML5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다는 말이죠. HTML 문서에 비디오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태그를 사용합니다. 여기 예제를 위해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준비해놨고요. 이미지 태그 같이 SRC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디오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디오가 문서에 추가는 된 것 같은데 재생도 되지 않고 사이즈도 너무 크죠. 그래서 비디오 태그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어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자 먼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지정해줘야겠죠.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할 때는 이미지 태그하고 똑같이 위스나 하위 속성을 사용합니다. 가로 크기를 500 픽셀로 하고 세로 크기를 350 픽셀로 해볼게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대로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비디오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디오 태그에다가 컨트롤 쓰라는 속성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비디오의 모양이 좀 됐죠. 어... 이외에도 비디오 태그에 지정할 수 있는 제어 속성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는 오토플레이 속성이라든지 반복 재생되게 하는 루프 속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포스터나 뮤트 같은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어 속성들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컨트롤 S 속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HTML 문서에 오디오 파일을 추가할 때는 오디오 태그를 사용합니다. 오디오 태그랑 비디오 태그는 사용법이 똑같아서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아까 사용했던 비디오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비디오 태그를 썼던 거랑 똑같이 SRC 속성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S 속성을 추가해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오디오 컨트롤러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저장 결과를 보시면요. 비디오에서 컨트롤 부분만 떼어낸 것처럼 생긴 오디오 플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 태그에도 비디오 태그에서 사용했던 오토플레이나 루프 같은 제어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원하는 제어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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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